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공짜라고 해서 딱딱한 칼 정장만 있는 게 아닌데요. 변화하는 면접 트렌드에 맞게 취향별, 직종별 맞춤 의상들도 넉넉하다고 합니다. 어떤 옷을 어떻게 빌려 입을 수 있을까요? 강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알록달록 자켓과 화려한 패턴의 넥타이. 색색의 구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모두 청년들의 면접을 위해 서울시에서 무료로 빌려주는 옷들입니다. 운영 초반엔 검정색의 차분한 정장 위주였지만, 이젠 변화하는 면접의 트렌드에 맞춰 대여 정장들도 다채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검정색 포멀 모나미 룩이라고 하는데 그걸 많이 찾으셨다면 요즘은 남성분들도 노타이나 아니면 셔츠를 컬러로 바꾸신다거나. IT 등 편안한 면접을 지향하는 곳을 위한 캐주얼 정장은 물론, 눈에 띄어야 하는 직종을 위한 톡톡 튀는 정장까지 구비돼 있습니다. 외항사 승무원부터 아나운서까지 이곳에는 보다 세부적이고 다양한 직업의 면접 정장이 준비돼 있습니다. 8년 동안 26만 9천 명이 이용할 만큼 인기가 높은 대여 정장. 서울시는 서비스 공간과 대여 의류의 종류를 확대하며 인기에 화답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감사합니다. levels. 시선. 마이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